너는 좋겠다. 네? 홍도 언니가 엄마잖아. 좋겠다. 좋겠다. 좋아요. 빈병 좀 치울게요. 야 나도 나도 줘. 돈 줄게 팔아 어? 네? 어 내 가방. 아 돈 많아. 얼마야? 홍도 언니 얼마면 돼? 200만원밖에 없어. 카드. 카드 20불. 따가워. 안 팔아요. 안 팔아요. 못됐어. 못됐어. 아휴. 생신 축하드립니다. 고맙다. 선물은 벌써 받으셨어. 아주 특별한 선물. 우리 엄마 마음 이제 헤아려지겠네. 좋아의 입장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. 저민아. 너 몰랐니? 둘이 같은 처지라서 다행 아닌가? 누나 그만해. 죄송해요. 먼저 일어날게요. 왜? 케이크는 먹고 가지. 누나 왜 먹어? 그럼 너도 내 거 먹어라. 네 얼굴. 미안해 언니. 언니라고 부르지 말랬지. 둘이 몇 살 사이지? 엄마 소리도 민망하겠다. 불편해서 한 집에서 어떻게 사니? 괜찮습니다. 어머니께서 잘해주십니다. 비위도 좋다. 태어난 게 이 아이 잘못은 아니니까요. 다 써. 혼자 둬. 그래도.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. 처음이었거든. 그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 해본 거야. 그동안은 창고만 사신 겁니까? 이젠 안 그래. 복자 클럽 만들었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참지 마세요. 우리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. 그래서 깨어 마요? 이제 시작인데 무슨. 나 먹튀하고 그러는 여자 아니야. 다 제가 부족해서 다 제 탓이에요. 네가 뭐가 부족해? 남편이 없어 자식이 없어. 나도 산다. 저도 살잖아요. 오늘 엄마 생신이었어요. 좋은 날인데 왜? 저 홍길동이거든요.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도 못하고. 언니를 언니라 부르지도 못하고. 얘 취했니? 뭐 한 잔도 안 마셨는데요. 그래도 언니들은 가족이라도 있잖아요. 저 사실 수겸이랑 같은 처지예요. 아니다. 수겸인 엄마 얼굴이라도 알지. 그니까 깨면 돼요? 안 돼요? 안 되죠. 숨지 말아요. 말해봐요. 들어줄게요. 세상 다 가진 줄 알았네. 나를 믿어요. 이제 우리가 정혜 씨 언니잖아요. 옛사람들은 안 되는 그래. 언니 여기 있다. 복자클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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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원샷이야. 아이 근데 소주를 여기다 먹으니까 좀 이상하다. 아이고 세상. 아이고 술 고팠구나. 안 줬으면 어쩔 뻔했어. 어머 세상에. 원샷. 잘했다. 잘했어. 아이고 잘 먹는다 잘. 자 밥 한. 먹고 죽자. 무슨. 안돼. 엄마 차시야. fala assignment. 엄마 차시야. 엄마 차시야. 우리 Kendall Sean. 사픈 며칠. 피해.